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7장입니다 그 67장은 아주 특이하게 삼보, 보보의 세 가지 보석이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보석이 무엇인지는 본문을 제가 말했지만 특이하게 노자는 이 세 가지 보석을 들고 나왔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부터 67장부터 쭉 뒤로 내려가면서 아마 선생님도 먼저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노자 초창기 노자의 내용과는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는 경우인데 노자가 당신이 훌륭하다,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쓰게 되는데 뒷부분은 그 노자가 초기 노자, 다시 말해서 주관 노자 같은 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노자가 전반적으로 와서 겸손하라, 하시마라 하는 분이 나는 훌륭하다 그렇게 쓰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예를 보다면 이 뒷부분에 가서 노자의 내용들은 거의가 아마 전국시대 말기에 진시황이 통일되기 전에 아주 혼란한 시기에 정리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배를 끌고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천하, 계위, 아도, 대사인데 나의 도는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의 도, 나의 도는 크지만도 아주 크지만도 불초한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자가 표현 스스로가 아, 나의 도는 크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까지 노자가 앞서에 한 번 했지만 하심이 되나 상선약수다 그 다음에 대국자는 하르다 그리고 끝남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하고 하심이 되므로 해가지고 전체의 사람들을 그 궁양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아, 나의 도는 크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노자의 마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자는 이 춘추 말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춘추 말에서 전국 말까지 행동이거든요 전국시대 말까지 그러니까 전국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진시왕, 진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진시왕이 통일화시키니까 이 전국시대 말기는 굉장히 혼란할 때죠 요즘 대모보다 전쟁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시체들은 거리에 굴러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마 그때 이게 마지막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쓸 수 있던 거죠 나의 도는 큰 아이는 말이에요 노자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노자의 경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불초란 말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불초, 이게 원래 자글, 소자, 그 다음이 고기국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초, 소생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편지의 옛날에 보면 참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쓸 때 불초세성이 올립니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을 닮지 않는 그러한 자식으로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초, 소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초, 소생을 했을 때는 나는 부모님을 닮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쓸 때 불초, 소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초란 말을 갖다가 지금 현재 노자를 해석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이 방금 불초, 소생을 하듯이 고절의 해석을 지을 줄 같아요 이 초자가 이 달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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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불초는 닮지 않았다는 거죠 불초, 소생할 때 그거 똑같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해석이 쭉 내려가게 부드러운데 첫 계절 이 해석이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게 했지만 또 그 다양한 해석 중에 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불초 해석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나의 도, 나의 도라는 거지만 내가 말한 도 지금까지 앞부분에 66상 이전까지 쭉 지금까지 내가 말한 도라는 것을 읽혀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도라고 끊임없이 말해온 것들, 나의 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경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도라는 것은 큰데 그래서 닮은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것 같으러 샀자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먼저 선언하는데 도라는 것은 앞부분에 지금 했는데 뭐냐면 무물무상이라 아무런 물체도 없고 형태도 없는 거예요 도라는 그러나 먼저 형이 사학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원리야 이게 바로 우주의 원리 도라는 건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고 있는 어떤 원리야 그런데 이 보이당 무상이면서 무물인 이 도의 세계는 그냥 형이 사학적이고 원림이기 때문에 그건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걸 닮은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닮은 게 있다는 건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형상계가 드러나지면 자 덕인데 도에서 나온 것이 덕인데 덕은 만물의 형상이거든요 물상인들니까 그 물상들은 형이 하이메서 형상들이죠 그러니까 초로를 해가지고 달물초자를 쓰면 뭐냐면 이 달물초자라는 것은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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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없을 때는 불처라서 해야죠 삶은 게 존재하지 못하니까 오직 하나니까 물건도 아니고 형상도 아닌 도의 세계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닮은 것이 존재할 수 없죠 그건 불초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질화되고 형이 하가되고 형상이 드러났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는 초로를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강조하는 게 대저 강조죠 오직도 강조죠 아주 강조해요 대저 오직 강조하는 거죠 이 도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커서 그러므로 너무너무 커서 그러므로 불창같다 닮은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거야 너무너무 큰 게 도의 세계 도는 하나니까 무상 문물인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너무 큰 까닭으로 닮은 것이 없다는 거야 이게 우주의 원리지 원리 제일 처음에 1장에서 나온 도가도 비상도 그럴 때 바로 그 도의 세계이지 바로 제 1장에서 나왔을 때 도가도 비상도 기억나시죠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라는 거야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도야 그 이때는 불초하는 것이야 그다음 재미있는 거 보죠 만약 닮은 게 있다면 초가 있다면 닮은 게 있다면 비교의 대상이 존재한다면 물상으로 존재한 똑같은 말이야 초는 물상으로 존재한다면 닮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오래되면 모든 만물은 이 물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진 거라 정점에서 이 생의에서 사로 가는 건데 정점에서 딱 정점에서 넘어가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모든 물상은 변화를 하는 거죠 변화를 하지 않는 물상은 없죠 생겨나면 없어져니까 마음물이니까 그러니까 닮은 것이 있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물상일 때 형이 하의 물상이 됐다면 형상계가 됐다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거라는 시간이 개념이니까 그거라는 시간이 개념이니까 그거라는 시간이 개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은 저절로 미세해져 가는 거에요 좀 줄어든 거죠 즉 멸망으로 가는 멜로 미세하는 거 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의 세계는 형상계의 세계 이거는 명과 명, 비상도, 명이죠 명과 명 클 때 그 명의 세계가 초의 세계죠 도가도, 비상도 클 때는 그건 대의 세계이고 불초의 세계이고 불초는 도가도, 비상도의 세계이고 초는 명과 명, 비상명의 세계에요 형상계의 세계에요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로 존재하는 거에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에요 그러나 초가 됐을 때는 형상계가 됐을 때 그 형상계는 시간과 더불어 흘러가면서 그것이 아주 미세하게 없어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큰 우주의 원리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보면서 터득한 이치가 세 가지 있는 거에요 도의 원리인데 이 큰 도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게 일할, 이왈, 삼할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큰 도, 그걸 통해서 형상계가 드러나서 마물들이 형상계가 드러나서 바로 형의 하하적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삼보예요 그 삼보를 통해서 뭐냐면 노자는 자기 철학적인 개념을 정리했다고 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가 보이지 않은 도가 흘러가면서 형상계가 드러나면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비로움 이 뭔지 뭐지만 도라는 세계, 우주의 원리라는 세계는 자비로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 자비로움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교는 격이불교라고 지난번 기억났을 때 육아 철학할 때 기억났을 텐데 격이불교라고 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정리되면서 이 불교가 정리되면서 불교의 철학들 공사상이나 인도 불교 철학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적 사상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해석해낼 때 도가 사상, 노자 철학과 장자 철학의 언어를 불교가 갖고 와서 해석을 해요 그걸 격이불교라고 해요 이를을 격자, 뜻이 자요 그러니까 이 격자는 뭐냐면 노장 철학에 이르러서 노장 철학에 이르러서 그걸 통해 가지고 뜻을 해석해냈기 때문에 격이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 자는 결국은 뭐냐면 노자 철학에 갖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노자 철학에 이름을 갖고 온 거죠 자는 우주와 돌랑 원리는 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노자 철학은 바로 불교 불교에서 보면 자비라는 세계를 바로 여기서 차용을 하지 않았나 격이불교를 할 당시에요 그리고 육아 철학에서 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아 철학도 뭐냐면 도가 자로서 마음을 만들려 있어요 육아 철학도 천명이, 하늘이, 이 하늘이 인이란 사랑으로서 마음을 만드는 거죠 육아 철학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이죠 자비 사랑의 자, 사랑 만물 속에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노장 철학이 바로 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라는 한 글자 속에 형상계 만물들이 자라고 있는 형상계 속에는 뭐냐면 이 도의 자비로움이 들어있는데 이 자 자는 근본적으로 이 노자는 책 전체에 세 번 나와요 자 자가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은 뭐가 나왔냐면 효자로 나와요 효자 효자로 나오고 자자로 나오는 건 유일하게 한 번이에요 딱 딱 딱 앞에 두 번은 효자로 효와 자는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고 자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는 뭐냐면 도라는 원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베풀듯이 뭐 무한한 사랑으로 이 만물이 자로 통해서 만물이 등장합니다 만물이 만물이 등장할 수 있는 에너지 도인데 도가 바로 자라는 사랑의 의미로서 만물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통해서 노자가 깨달은 거지 이 말하면 두 번째 뭐냐면 검이라는 검 검수하다는 건데 이 우주의 삼라만산 현상계에 가는 걸 보면 넘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다 모든 존재하는 것든 식물이나 동물이든지 산은 발매해놓고 전부 다 자기 분수 속에서 넘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쫙 흘러가는 게 검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흐름 그게 검수함이에요 이게 만약 경우 검수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체리기 위해서 막 하면 우주 엉망이 될 텐데 우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연현기는 인간만이 욕망에서 자기 검수함 모르고 그냥 발버둥 치다 가는 거지 자기 욕망 채고 올라가고 끊임없이 죄의를 짓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바로 자연 흐름인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불강 감염을 하지 않는다면 뭐냐면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하는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에 강물이 흘러가고 쭉 흘러가는데 이걸 앞서 가려고 할 경우는 뭐냐면 경쟁해서 대혼란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은 절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키 크고 키 작은 나무들 모든 생명체는 있는 그대로 조화를 하지 절대로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데 인간만이 앞서려고 하게 되면 혼란한 거예요 인간만이 검수하지 못하고 인간만이 자기 잘났다고 앞서 가지고 힘주고 폼 잡고 그러면서 사오고 사는 거죠 이건 인간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현상은 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이치를 터득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산부가 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노자의 산부는 아 돈은 크다고 느끼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진리는 정말 큰데 그거는 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진리의 세계는 돈이 하나밖에 없는 세계니까 비슷한 게 없으니까 닮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닮은 게 없는데 만약에 닮은 게 있다면 형상계 등장했던 형상계는 생겼도 없어지니까 결국은 점점 미세 없을까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나는 세 가지 이치를 깨달아서 보배로 삶는다는 것이 역시 큰 대목이지 큰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깨달은 사람은 천은 자연이니까 노자처럼 무슨 자연 아니야 천은 절대로 인격신이 존재하지 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장차 하늘이 자연이 장차 그를 구해줄 것이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하면은 의도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 금, 불과 미, 천하, 선을 하니까 스스로가 자연의 흐름을 타니까 스스로가 구제받는 게 천장구제예요 실제로 인간 삶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만한 거죠 하늘이 장차 구해준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보배를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하늘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장구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자비로운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써 늘 그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67장의 큰 뜻이에요 아마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셨겠지만도 하여간 이런 틀을 갖고 본문을 들어가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초라는 개념을 돈은 절대로 불초다 그걸 큰 틀에 켜자 돈은 돈은 노자가 지금까지 말한 돈은 빅뱅 이후에 우주가 하나듯이 하나의 큰 원리예요 그냥 거대한 하나의 이치의 원리기 때문에 이거는 닮은 게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었는 거죠 오지 않으니까 닮았다고 하는 순간에는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형상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을 하게 된다고 이런 원리를 갖고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하 띄우고 개위 하도 띄우고 대사 띄우고 불초라 천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러기를 나의 도 이 아도는 스스로 아도가 내가 말한 도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도들은 내가 지금까지 표출한 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정리한 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커서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노자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말해온 그 맘한 도라는 것은 지금 너무 커 가지고 말이 말씀하니 그 색이 너무 커 가지고 도대체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달로 뭘 하냐면 부유 띄우고 대고 띄우고 사 띄우고 불초라 자 봅시다 부도 강조법이요 부크는 어색한 강조법 유도 한정사로 강조법 대조 오직 굉장한 강조법이죠 왜 강조하느냐 큰 대자로 대고를 강조하니 대고를 그것이 이 원리나 내가 말한 이 도의 우주 원리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까닭으로 그것을 너무너무나 거란 까닭으로 그래서 불초 닮은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이것도 사자로 쓴 게 뭐냐면 단정난자 같다는 거 추측하는 거지 같은 사자니까 단정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초 닮을 초자 초는 닮을 초자라고 불초소생 그럴 때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조 내가 말한 이 도라는 것은 큰 까닭으로 닮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넘어갑시다 약초 띄우고 구이 띄우고 기 띄우고 쎄야 부인자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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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자입니다 만약 닮았다면 다시 말하면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형상계로 등장했다면 똑같은 말이죠 닮은 초자가 쓴 거는 만약 닮은 것이 있다면 형상계로 등장했다면 물질화가 되었다면 도가 형상 등났다면 그러면 구이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 구자는 시간 개념이죠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면 기세야부 추측사거든 그것은 틀림없이 점점 점점 미세적 할 거다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즉 멸해 간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없어지니까 닮은 것이 있다는 현상계로 등장하는 순간 이미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 통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보배로 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세 가지 보배에서 그게 뭐냐고 지휘보지라 그걸 늘 지니고 그 깨달은 내가 깨달은 세 가지 보배 그걸 늘 지니고 늘 보존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 득도초라는 거지 바로 노자와 말은 득도초에서 자기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일할 띄우고 자라 그 첫 번째는 자비야 자비 사랑이야 사랑 아까 했지만 이 자자는 노자에서 자지만 이 노자 세 번 나온다고 했죠 세 번 세 번 나오는데 자자라는 한 번 나오고 처음이에요 세 번 두 번은 뭐냐면 효자에요 효자 효와 자로가 나오지만 단어로 나오지만 자로는 유해를 했다 요거 자 전체 했다 요 한 자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야 사랑 때문에 삼라만성이 드러나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도 큰 거대한 도의 사랑 때문에 타는 거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비 마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이라는 거야 자자 쓰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도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길러주고 키워준다는 거예요 꼭 부모와 같은 거죠 그런데 아까 자자는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불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위진 남북조시의 때 불경이 정리되는데 그럴 때 이 자자를 갖고 가는 거죠 격이불교에서 불교의 자비 참사랑의 자비라는 거니까 유과에서는 인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은 형상계에서 이 존재하는 물질을 봤을 때 그 속에 존재의 근원 에너지를 뭐냐면 전부 다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인, 자비, 자다 이월띠워 겁니다 두 번째가 검수합니다 이 검수하다는 것은 단순하고 자기 분수라는 거예요 검수하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 분수대로 열심히 사는 게 검수한 거예요 넘치지 않은 거 사람마다 부자의 검수함과 간나사의 분은 다르죠 다 다르죠 검수라는 개념은 똑같을 수 없죠 그 자기 상황에 가장 맞게끔 평화롭게 살아가는 암분 육아로 살아가는 암분이 되게 암분 암분의 사함이 뭐냐면 이게 검수예요 검수함 그러면은 자기 분수에서 사람이 좀 먼 걸 좀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죽을 몸에서 행복할 수 있고 소고기를 무면서 불행할 수 있잖아요 검수의 개념이 다르다니까 행복감도 그렇잖아 소고기를 무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중무기도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삼나만상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저천년고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 자라는 풀도 있고 또 하루살도 있고 그 다음에 백년이 넘는 생명체도 있고 수없이 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자연의 모습들이 뭐냐면 전부 다 각자 금소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이 검자가 넘치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 부분도 흘러가는 모습이 검소한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검의 모습이야 이게 뭐 이게 여러첨자거든 이게 여러첨자 이게 여러시란 말이야 여러첨자 이게 하팔납자하고 여러시란 말이야 여러사람이라거든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금소는 바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첨자 그 사람마다 검소하게 다 달라요 무엇이? 검소한 정모토 아까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백년이 넘은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생명이고 다 그게 검소하게 어울린 모습이란 이게 그럼 세 번째 자연의 흐름 이 흐름은 절대로 밤낮이 바뀌어지고 사기가 바뀔 수 없니까 흐름은 일정한 틀을 갖고 있어요 그 틀을 갖고 원리가 뭐냐면 삼에 가서 삼할 띄우고 불감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세 번째로 말해서 불감은 감이 몸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이 천하에 압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연이라는 것은 봄절한 가을게 흘러가고 밤낮이 흘러가듯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뛰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흘러가는 흐름 그 자체지 인간만은 뭐냐면 자기 잘났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면 사오고 상대를 몰약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지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지 자기 자기 뱃노래 자기 삶을 즐기는 거지 그러나 인간만은 욕심도 안 그렇죠 자기 잘났다고 몸부림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자 그 다음부터 정리하는 거죠 뭘 했나 자고 띄우고 능용이야 자애로운 까닭으로 능기 용감이야 이 용자란 것은 용감하다갖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난관이 와도 이 용자는 어떤 난관이 와도 미래 지향적으로 헤쳐나가는 힘이 용기예요 용자예요 용기란 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어머님이 자식한테 하는 것은 어떤 역쟁이 와도 그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거든 밥 먹을게 없이 어디 가서 밥을 구해오고 싶게 해서 방이 찬고 어디가 뗄까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순간에 역경을 국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용기예요 용기 참다운 자비는 바로 그런 세계란 거야 끊임없는 역경 속에 미래에 열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주의 모습 같은 거고 부모의 모습 같은 거고 그니까 명자인은 인자 무적이라고 했죠 인자 무적 명자인은 인자 무적이라고 했죠 인자 무적 인자 무적 적이 없다 인자는 자 두 번째 검고 띄우고 능강이라 검소하다 모든 존재들이 자기 분쇄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 까닭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원차 돈을 다 가지겠다 내 원차 뭘 다 가지겠다 그러면서 욕심을 채우게 되면 공간이 좁아져요 자꾸 협소해진 거죠 그러나 각자 자기 분수대로 마음껏 펼쳐놓고 춤을 추는 놀 듯이 삶을 놀면 그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검소하다는 것은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로 오히려 사는 삶이에요 마치 아까 했지만 하루 살이부터 200년까지 살 수 있는 생명체 동물들 식물도 계절에 다르다 없어지는 식물부터 시작하기가 천년고목까지 전부 다 오히려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자연의 검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 공간의 폭은 넓어지는 확대되는 거죠 넓은 광자 검소하는 모습들은 바로 조화롭게 세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 이게 바로 인간 살아가면서도 삶의 공간을 조화롭게 넓혀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각자 자기 분수대로 조화롭게 살면 그 공간의 행복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감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 띄우고 선 고 띄우고 능성 띄우고 기작이라 감히 천하에 앞설려고 하지 않아 다시 한번 자기 잘났다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죠 인간만이 남보다 잘났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못겨낸 게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제일인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끊임없이 TV에 발달된 시대니까 더 많이 나아 등등해야죠 각자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보니까 그 몸부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즉 남보다 앞서는 몸부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를 치게 되고 상대를 괴롭히고 더나 상대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감히 앞서지 않고 늘 노자 말로 하면 하심이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면 앞서를 안 낮추면 그러면 그러므로 능이 기선 모든 그룹의 으뜸을 이루소해서 우두머리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룹이란 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들 그룹이란 상황이 장은 어른 장자 어디 그 그룹의 어른 분야별로 각자 자기 분야별로 그게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폭력이 있다는 거니까 폭력은 자기 잘났다는 사람한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조금 바보처럼 조금 모른 알면서 모른 척은 다 받아주는 거지 그게 폭력이고 그게 나도 편하고 또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지도자 우둠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의 자기라는 건 각자 각 분야별로 품성의 분야별로 전부 다 우둠을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기장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자기 분야별로 자 그 다음 금 띄우고 사자 띄우고 자기라 근데 지금 이 전국시대 말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전국시대 같은데 전국시대 말기 전국시대 말기 그 끝림없는 전쟁을 치면서 인간이 권력과 부회에 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정말 동물처럼 몸부림치는데 그 때는 거의 동물처럼 몸부림치는데 그 동물처럼 몸부림치는데 그 동물처럼 몸부림치는 그 시대에 이 이 자비로운 사랑을 버려놓고 욕심만을 가져 자 그 지금 버릴 사자니까 자비로운 버리고 이 차자는 연결사거든요 이게 이 차자는 연결사에요 이건 이 자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연결사에요 차자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버려놓고 그리고 욕심만을 내놓 용기만 있어 용기만 자 자비로운 사랑이 없이 욕심만 내는 건 바로 거의 장군들이 사람죽이나 자기 과시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없이 전쟁에서 막 사람 죽여 그냥 막 죽여 용기 때문에 전쟁 나면 막 죽여 그냥 그거는 자비 없는 용기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사검 띄우고 자기 자기 금소하게 생활하며 자기 분수에 맞는 삶 자기 행복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의 행복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오직 욕심을 체려가 그리고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이 광장은 욕심을 넓혀가는 거예요 금소하면 버려놓고 오직 돈 돈 돈 돈 돈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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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그 욕심만이 채워가 넓힌다는 거예요 금소하면 버려놓고 끊임없이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넓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몸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후사 띄우고 차선 사이라 그리고 남보다 뒤에 가려고 하는 거 겸손 하지죠 겸손한 거죠 하지니까 노자철의 핵심이 하지니까 남보다 겸손하려는 거 자기를 내리는 거 뒤에 가는 거 후기라고 앞에 나왔었죠 사후 사후 뒤에 가는 거 뒤에 가는 걸 버리고 자기 남 뒤에 가는 거 앞서는 거다 남이 뒤에 서 가지고 이렇게 양보하는 겸양의 마음을 버리고 이 말이죠 그리고 차 그리고 앞서려고 하면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은 없고 끊임없이 자기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앞서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 차광 그 다음에 차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그러면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부 띄우고 자의 띄우고 전정 띄우고 승이라 되죠 강조법이죠 자의로써 싸우면 이 전자가 싸울 전이 다툴 전 싸울 전 자의로써 싸우면 이겨 끝에 가서는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비가 두 번째 자자가 빠졌어요 이 띄우고 수죽 띄우고 고라 자의로써 이 말이에요 앞에 자가 빠진 거예요 자자가 빠진 거예요 자자가 자의로써 사랑으로써 계속 지켜나가 자기 자신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에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지켜하면 자기의 삶은 늘 굳건해지는 거예요 안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써 사랑으로써 자기 삶을 늘 시켜하면 자기 삶이 굳건해지고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바로 천장 띄우고 구우지라 천은 자연이니까 로제에서 하늘도 이런 삶을 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천수를 다할 거 아니에요 천수를 다하는 게 사람이 오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이 하늘이 장차 바로 그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품성으로 사는 그 자신이 이미 삶의 천수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죠 이게 구원받는 거죠 사람이 깨달아 기독교나 불교나 뭐 그 다음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종교를 실천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종교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거든 그 종교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그걸 통해서 나는 축복 같고 그걸 통해서 나는 더욱더 즐겁고 영성이 높아진 거지 정신에 의해 종교가 나를 구원해준 거 아니거든 해 줄 수도 없고 종교를 통해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자 띄우고 위지라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하늘이 그 자위로서 이 바로 도도 그 자위로서 하늘도 자위로서 그를 늘 보여줄 거다 감춰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자의 큰 뜻은 삼보 이 삼보 이 삼보는 뭐냐면 도가 우주를 굴레가가 한 힘이 바로 세 가지 법인데 그게 자금 불가 미 천하세인데 나는 이 이치를 깨달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자연과 더불어 천수를 다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장이 바로 이 67장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장이고 앞에 것을 정리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7장 끝내겠습니다 네